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개음침한 사이코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우리 집 앞에 지가 침을 오지게 뱉어놓고 아무 죄도 없는 앞집에 사는 학생한테 대놓고 누명을 씌운 사이코패스 남편 이 거지같은 인간 소름 돋아서 이혼해요. 원제,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앞에 침을 뱉고 다니나 했더니 남편이 범인이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 쓴이가 말은 안하는데 결혼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에 계속 침이 뱉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 층에 딱 두 집뿐인데 앞집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 집 앞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계단 내려가는 바닥에만 잔뜩 있는 거야. 솔직히 처음에는 앞집에 사는 남학생을 의심했어요. 실제로도 얘가 뱉었거든요. 인터폰으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냐 그래 역시 이놈이 범인이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 방송 때리고 경고문도 붙였는데요. 이게요 초반에만 잠깐 잠잠하고 또 금방 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가게 리모델링으로 인해 한동안 쉬는 중이고요. 남편도 한 일주일 정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왕 집에 있는 김에 확실한 물증, 즉 현장을 잡아야지 싶어가지고 꾸준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요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앞집 학생이 아니라 제 남편이 더 의심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남자 담배를 오지게 펴서 평소에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 밖으로 자주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거든요. 남편이 나갔다 왔을 때 그때 술장 나가보면 침이 한가득이야. 특히 재택을 하는 기간 중에 앞집 학생이 학교에 가고 집에 없는 시간에도 침 뱉은 제국이 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의심했던 거고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말 안하고 작은 cctv를 하나 달아놨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보색으로 위장하고 정말 예민하게 살피는 사람 아니면 잘 안보일 정도로 잘 숨겼죠. 참고로 앞집은 전혀 안보이게 또 여기가 고층이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찍힐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각도로 해놨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이 남편 놈이 찍찍 뱉는 게 딱 찍혔네요. 촬영했던 첫날에 그 학생도 좀 이상해. 굳이 우리 집 앞으로 와가지고 뱉는 게 찍히긴 했는데 이때 또 관리사무소를 통해 그 아이 학생 부모한테 말을 하니까 사과를 하고 다음부터는 안 뱉었거든요.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이거 한 번을 제외하면 그냥 우리 남편이 뱉은 것만 계속 찍혔습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듯이 뱉는 거예요. 길 가다가 퇴퇴 이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거든요. 나가서 피우고 와요. 그런데 왜 여기 와가지고 그게 가만히 서서 찍찍 택택찍 왜 이러는 거야. 여하튼 CCTV는 언급 안 하고 언급 안 하고 한 번 슬쩍 떠봤더니 혹시 당신이 뱉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떤 미친 놈이 자기 집 앞에서 침을 뱉어. 뭐야?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러면서 펄쩍 띕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지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계속 찍고 조용히 증거만 모았어요.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도 계속 누가 침을 뱉고 있네. 흔적이 있다. 어우 더러워. 이러니까 이 인간이 진짜 미친 건가? 너무나 뻔뻔하게도 앞집 학생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러면서 당장 찾아갈 거래. 와 이때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보여줬어요. 야 이 미친 인간아 지금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냐? 이건 네가 뱉은 거잖아. 너무 성질나서 이렇게 확 지르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한테 그동안 찍었던 증거를 보여주니까 지도 당황스러운 건지 처음에 말을 못해요. 아니 인간아 야외에서 침을 뱉는 사람은 봤어도 물론 이것도 하면 안 되죠. 건물 안에서 그것도 내 집 앞에 뱉고 다니는 인간은 살다살다 처음 봤다. 넌 도대체가 공중도덕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야 뭐야. 게다가 그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 그것도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 학생한테 너 안 부끄럽냐? 아니 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다 있어. 아우 진짜 정 떨어진다 더러워. 이렇게 확 질러버렸더니 처음엔 당황을 해서 말을 전혀 못하던 인간이 결국에 말끈 되레적반하장으로 뭐야 자기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그걸 몰래 설치해놓은 거야? 야 이 여자 진짜 소름돋네.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그러면 야 남은 평생 너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냐? 이러면서 지가 되레 더 소리 지르며 저한테 실망했대요. 하 이 거지같은 놈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있던 태도로 나올 거라는 거 진짜 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그동안 지만 멀쩡한 척 남들 가정교육 타령하면서 본인 혼자만 세상 정의로운 척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토악질이 올라오는데 들킨 게 쪽팔려서 그러나 끝까지 죄를 인정 안 하고 걔 난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고 이혼하자 소리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시부모한테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길래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CCTV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앞집 아이를 계속 의심하면서 민원이나 때리고 앉아 있었겠죠. 남편이라고 나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인간이 진정한 온융이자 범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죠. 아니 이해가 안 돼. 저지라를 했으면 들키기 전까지 지는 아닌 척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그랬은 인간인데 오히려 이거 제가 더 소름 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어디 주변에 말도 못하고 미쳐버리겠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반 일단 자기 집 앞에 침을 뱉은 것도 뱉은 건데 그 이전에 시침이 뚝대고 오리발 내미는 게 개 사이코 같아요. 아니 저런 놈을 어떻게 믿고 평생 살아요? 2번 나 같으면 아내가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침을 뱉더라 이런 소리 했을 때부터 안 뱉었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오리발에 남한테 죄까지 뒤집어 씌우며 계속 뱉었다. 진짜 이해 안 되고 너무 소름 돋는데 이유가 뭐예요? 3번 와 이거 완전 개 쪽이라 남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게다가 더 거지 같은 건 인간 자체가 적반하장이야 미친 거 아냐? 4번 이거는요 단순히 침을 뱉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그걸로 스트레스 오지게 받고 이웃이랑 부라도 생기고 거기다가 아닌 척 동조까지 했는데 막상 잡고 보니 남편이 범인이었던 거야. 와 나라도 그래요. 믿음 깨져서 절대 같이 못 살죠. 거기다 며느리한테 화를 내는 시부모도 제정신이 아니야. 역시 콩콩팥팥스스 양양 이건 진리야 진리. 5번 아니 그래 뭐 백번 천번 양보해가지고 들키기 전에는 오리발 내미는 거 물론 완전 거지같고 찌질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까지 들이 미는데도 적반하장은 진짜 사패죠? 6번 애새끼랑 사는군요. 남편 얼굴에 침 뱉어주세요. 패! 7번 아니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쓴이 남편 도대체 왜 그렇던 거래요? 쓴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건가? 8번 여기서 더 소름끼치는 건 집 앞에 늘 침 자국이 있고 그걸로 아내가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도 즐긴 거야. 이거는 그냥 사패죠. 거기다 또 엿까지 먹이려고 일부러 동주하며 옆집을 의심하고. 이게 뭐겠어요? 침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쓴이 반응 봐가며 즐긴 거죠. 침을 못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쓴이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데 쓴이 안 무서워요? 이거는 분노를 느낄 게 아니라 공포를 느껴야죠. 9번 아니 화단도 아니고 주택 마당도 아니고 어린 애도 아니고 거기다 한 번도 아니고 자기 집 앞 계단에 어떤 미친놈이 침을 계속 습관적으로 뱉어. 뭐? 솔직히 뭐 이혼 사유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확실하죠. 만약 결혼 전에 알았다면 나는 절대 죽어도 결혼 안 했을 거야. 너무 몰상식해서 아예 말도 안 쓰고 싶은 부류예요. 추가 저도 궁금했어요. 왜 뱉었냐고 물어봤죠. 근데 딴소리를 해요. 계속 아씨 나 몇 번 안 했어 이 소리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CCTV를 설치했을 때부터 그랬을 것 같다? 이딴 소리를 해요. 그전엔 안 했다고. 이딴 말도 안 되는 걸 핑계라고 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청소 아주머니 탓을 안 해요? 아니 그래 뭐 사실 청소를 잘 안 해서 알게 된 건 맞아요. 맞는데 바닥을 막 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 해도 침을 쳐뱉은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지 잘못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 아줌마 탓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이 안 통해요. 야 니 더러운 침을 왜 남이 치우냐? 뱉은 니가 치워야지 이랬는데 아휴 그래요. 즉업 부모 반응 보니까 원래 이렇게 살아온 놈인가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을지 상상도 안 돼요. 연애할 때야 정상적으로 행동했으니까 저야 뭐 알탁이 없는 거고 또 당연한 거겠지만 쓰레기통이 없으면 자기가 만든 쓰레기 다 챙겨와가지고 따로 버리고 또 담배도 그래요. 휴대용 재떠리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는 뭐 쓰레기통이 없으면 꼭 꽁초로 집까지 대고 간다니 뭐라니 이런 걸 계속 강조해대고 의기양양하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가정교육 탓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를 했는데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척하고 살아왔는지 정말 의문이라니까요. 진짜 내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아까 댓글에 이거 쓰니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더욱 괘씸하네. 저도 이런 생각까지 못해봤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애가 없을 때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설령 아이가 있었어도 이혼 반드시 했겠죠. 지새끼 앞에서 멀쩡한 척 연기 오지게 하면서 밖에서 저러고 다니면 이만한 사피가 없을 테니까요.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더럽고 토악질 올라온다니까요. 저는 이혼합니다. 댓글 1번 진짜 미친놈이구만. 보디 안전이혼하세요 쓰니. 2번 근데 앞집 학생도 한 번 두 번 뱉었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3번 이상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건 그냥 시엠이가 오냐오냐 키운 결과라고. 지가 태 뱉으면 누군가 알아서 다 치워주겠거니.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아니 그지같은 놈이 자꾸 딴소리를 하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왜 뱉은 거요? 쓰니 남편 정신병 걸린 거 아닌가? 덜덜덜덜덜 5번 진짜 역대급으로 더럽고 음침한 놈이네. 내 개인적으로 이거 볼륨보다 더 그지같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 침 뱉는 것도 더럽지만 그래 뱉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남의 집 앞에 뱉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 더 나쁜 놈이긴 한데 원래 나쁜 놈들이 그렇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좋지 나한테 주진 않잖아. 굳이 자기 집 앞에 뱉는 것도 그렇고 아내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뱉는 것도 그렇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정말로 보통 사이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혼 확정! 감사합니다.